안녕하세요.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의 이주희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360도 파노라마 사진의 이해와 실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강에서는 지난 시간에 소개한 DSLR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연결해서 파노라마 이미지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촬영한 이미지를 스티칭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필요한데요. 먼저 PTGUI라는 파노라마 사진 스티칭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PTGUI는 간단하게 말해서 360도를 부분적으로 촬영한 사진들을 자동으로 연결하여 구형태의 파노라마로 생성해주는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유료 프로그램이지만 무료 버전으로도 사용해볼 수 있는데요. 무료 버전은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의 제약은 없지만 완성된 이미지에 워터마크가 붙어서 출력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이선스를 한번 구매하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듯한 파노라마 이미지 또는 VR 콘텐츠를 만들어보고 싶으시다면 프로그램을 구입해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개인 용도로 사용할 때 스탠다드 버전의 가격은 163.9유로, 프로 버전은 328.9유로인데요. 2023년 2월 8일을 기준으로 각각 하나 22만 1,042원, 44만 3,567원입니다. 스탠다드 버전으로만 사용해도 고퀄리티의 파노라마 이미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프로 버전의 가격이 부담되신다면 스탠다드 버전을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PTGUI를 통해 이미지를 스티칭하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원리와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미지들을 불러오고, Align Image,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사진을 정렬해서 스티칭을 해주는 과정입니다. Create Panorama, 이미지를 추출해서 저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 단계만 보면 너무 심플한 과정이죠? 사실 2번과 3번 단계 사이에 약간 함정이 있어요. 1차적으로 자동 정렬한 이미지가 완벽해서 바로 저장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각 사진의 연결 지정을 포시하는 컨트롤 포인트와 사진에서 불필요한 또는 필요한 영역을 지정해주는 마스크 기능을 수동으로 건드려줘야 합니다. 그렇게 비로소 사진이 제대로 스티칭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 파노라마 이미지를 추출하는 마지막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로드 이미지를 클릭해서 불러올 사진을 전부 가져옵니다. 저는 전방 360도를 나눠서 촬영한 사진들과 천장, 바닥까지 한꺼번에 불러오겠습니다. 사진을 넣기 전에 각 사진의 방향이 모두 일정해야 한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보통 하늘과 바닥을 찍으면 기본적으로 가로 방향으로 인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들은 미리 회전을 시켜놓고 불러와 주었습니다. 사진을 모두 불러왔다면 2번 얼라인 이미지수를 클릭해서 정렬되는 과정을 기다려줍니다. 프로그램이 사진끼리 서로 겹치는 부분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하나의 이미지로 스티칭해주는 과정입니다. 정렬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파노라마 에디터라는 창이 뜨고, 이 화면에서 파노라마 이미지를 수정해줄 수 있는데요. 사진을 부분적으로 이동시키거나, 센터 포인트를 지정해서 중심을 맞춰준다거나, 파노라마 뷰어에 미리 보기를 통해 사진을 돌려가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상이 없으면, Create Panorama 탭에서 이미지의 크기, 포맷이나 품질 등 원하는 설정으로 완성된 결과물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편집할 때 인코딩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것처럼, 파노라마도 마지막으로 추출하는 시간이 가장 오래 소요됩니다. 여기까지 PTGUI에서 가장 기본적인 3스텝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스티칭이 한 번에 완벽하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완성된 이미지를 보시면, 일단 사진이 전체적으로 수평과 수직이 맞지 않고, 약간 틀어져 있죠? 중심점도 따로 설정하지 않아서 보기에도 좀 이상해요. 그리고 부분적으로도 자세히 보시면, 이 문 아래가 잘려있고, 바닥에 누군가의 발만 덩그러니 나와있습니다. 사진을 여러 장 찍는 과정에서, 피사체에 변화가 생기는 부분들이 이렇게 고스트 현상으로 나타난 것 같아요. 이럴 땐 수동으로 파노라마 이미지를 보완해주어야 합니다. 먼저 마스크 기능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상단 탭을 보시면 소스 이미지 옆에 마스크가 있습니다. 마스킹은 여러 사진 편집 프로그램에서도 볼 수 있는 도구인데요. 붉은색 마스크는 스티칭 과정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영역을 지정하는 것이고, 그 영역은 파노라마 결과물에서 보여지지 않습니다. 주로 사람이나 잘못 촬영된 피사체, 가려야 할 장비나 그림자 등을 지웁니다. 녹색 마스크는 반대로 보여주고자 하는 영역입니다. 이 마스크로 칠해진 영역은 스티칭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해당 영역이 찍힌 사진이 여러 장 있어도, 마스킹된 사진의 영역을 최우선으로 표시합니다. 이 흰색 동그라미는 지우개예요. 그 옆에 있는 펜슬 모양은 브러쉬이고, 페인트 통은 채우기 툴입니다.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빠르게 이 브러쉬와 페인트 툴을 전환할 수 있고, 마스킹에서 지우기로 전환하려면 Alt를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또 하나의 단축키 팁을 드리자면, Shift를 누르고 영역을 클릭했을 때, 클릭한 지점 사이에 선이 그어집니다. 마우스 커서만으로 하나하나 마스킹을 하다보면, 눈도 빠질 것 같고, 손도 아프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요. 꼭 단축키를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때는, 컨트롤을 누른 채로 마우스 휠 스크롤을 해주시고, 사진을 확대한 상태로 이동하고 싶을 때는, 마우스 오른쪽을 누른 채로 드래그하면 된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세요. 마스크와 함께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컨트롤 포인트 메뉴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각각의 사진끼리 겹쳐있는 지점들을 특정한 포인트로 지정해서, 스티칭의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을 할 수 있는데요. 양쪽 사진에 동일한 숫자가 찍혀있죠? 이 지점과 이 지점이 동일한 개체다, 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지점을 한 번씩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컨트롤 포인트를 만들어줄 수 있고요. 또는 이미 지정된 포인트를 드래그해서 이동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사진이 연결되는 작업에 오류를 수정하고, 디테일을 강화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에디터 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왼쪽에서 네 번째 기능을 선택하면, 완성되는 파노라마에서 중심이 되는 지점을 설정해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옆에 보이는 건물의 중앙으로 중심을 잡고 싶은데요. Set Center Point 기능을 선택하고, 원하는 지점을 클릭해주면, 중심점이 해당 위치로 조정됩니다. 이렇게 Center Point까지는 맞춰주었는데, 파노라마의 수평이 맞지 않아 보입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컨트롤 포인트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동일한 이미지를 양쪽에 놓은 상태에서, 수직 또는 수평으로 인식시키고자 하는 지점의 양 끝을 클릭해줍니다. 아주 간단하죠? 두 번째 방법은 에디터 창에서 Numerical Transform 이라는 기능을 활용한 방법입니다. 이 기능을 선택하면, XYZ축을 기준으로 이미지를 회전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회전시킬 각도를 이런 식으로 수치를 입력해서, Apply 적용시키면 해당 방향으로 이미지가 회전합니다. 한 번 Apply를 하고 나서 다시 되돌리고 싶을 때는, 마이너스로 같은 값을 입력해 한 번 더 Apply 해줘야 한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파노라마 이미지를 정밀하게 수정하는 것까지 함께 다루어 봤습니다. 이번 강의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렇게 완성된 파노라마 사진을 웹상에서 볼 수 있는 VR 컨텐츠로 어떻게 편찬하는지 알려드리고, 마르지 파노라는 서비스를 함께 실습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